오늘은 기괴할 정도로 뚱뚱한 여성들이 자신감 넘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149kg에 육박하는 헤비급 여성이 연애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남자를 초장에 잡아놔야 한다. 남자는 여자가 길들이기 마련이다. 연애 초반의 값과 을이 누군지 정확하게 잡아놓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여자가 너무 힘들다. 남자든 친구관계든 연인관계든 남자가 아쉽게 만들어야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더 아쉬우면 그거는 그거대로 불행한 거다. 결론을 말하자면 남자가 아쉬워하는 연애를 해야 좋다. 라는 폭풍같은 조언을 하는 149kg의 여성이 있습니다. 남자를 초장에 잡아놔야 한다는 저 조언은 남자를 초장발라 먹어야 한다는 그 뜻이 아닐까 심각히 고민이 되는데 149kg의 여성이 다른 여자들에게 연애 조언을 하는 게 꼴 같고 웃기지 않나요? 마치 수학이 김책숙제도 하기 싫은 초딩들 데려다놓고 화성탐사 로켓 제작에 필요한 계산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 게 아닐까 싶은데 재밌는 건 진지하게 이런 뚱뚱한 비만녀들이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해봤고 140kg인데 오늘 만날 남자 있냐는 오픈 카톡을 만들었죠. 그리고 뻥 안치고 오픈 카톡 만든 지 30초만에 안녕 이쁘니라는 레전드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애석하게도 140kg의 여성도 설거지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실험이었죠. 궁금하면 여러분도 한 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성시대에서도 내 친구는 100kg가 넘고 나는 47kg이야. 근데 내 친구 남자가 맨날 꼬이더라. 나랑 같이 술 마시고 있어도 나한테는 말을 잘 안 걸고 친구한테만 말 걸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상한 것 같아서 진지하게 너 앞에서 예쁘다 칭찬하는 그러는 거 다 하룻밤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조심하고 연애하지 마라. 라고 조언해도 내 친구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네. 라면서 남자들이 100kg 넘는 거고에 여성도 한 번 잡아뜨려 보겠다고 껄떡이는 게 놀랍다는 우리 여성의 반응. 내 친구도 100kg 넘는데 남자 두 달에 한 번씩 갈아치운다 사람마다 매력이 다른 거니까 판단하지 마라. 뚱뚱하면 연애 못한다는 고정관념 좋지 못한 거니까 버려랴. 비만이어도 연애 존나 많아 하는 여자 5조 5억 명이니까 비만 후려치기 금지다. 나 100kg 넘다가 이제 98kg 됐는데 헬스장에서 번호만 4번 따여봤음 남자는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취향에 맞으면 들이댄다.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 진지하게 몸무게 많이 나가도 판무파탈같이 행동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녀들은 진지하게 몸무게 많이 나가도 매력저는 사람 개만다라고 말하면서 여자는 뚱뚱해도 남자들이 많이 들러붙으니까 매력적인 거다라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대한민국 호구 퐁퐁남들 아직 정신 덜 차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100kg 넘는 여자들이 의기양양한 저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국 여성들이 왜 FM니즘을 하면서 남성혐오를 해도 의기양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국 여성들의 폐약질과 김치짓을 보고 정남이가 다 떨어져서 결혼 안 할란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해주겠다는 남자들이 차고 넘치니까 여성들이 기고만장해진 게 아닐까요? 지금 FM들이 득이양양한 이유는 140kg 뚱려도 설거지하고 싶은 남성들이 넘쳐나기 때문인 겁니다. 하룻밤만 하고 먹보하고 끝내려 했다 해도 남자 140kg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아예 없지만 여자 140kg는 먹보용이라도 남성들에게 수요가 있는 거고 그런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아무리 폐약질과 못된 짓을 해도 남자들은 140kg 여자도 설거지하는데 나 하나 설거지 못해줄까라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들이 모이고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미라고 말하며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고만장한 여성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퐁퐁남 하나 구하는데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근데 진지하게 140kg 보고 가능한가요?